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네요. 건강 유의하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수입자 시장에 여름 특수철을 맞아 인기몰이를 하는 차종이 있는데요.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상 요새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전문화의 트렌드로 인해 세단보다는 SUV의 판매량이 자동차 업체별로도 부쩍 늘은 것도 사실인데요. 거기다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SUV의 수요도 부쩍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원래도 국내 수입 대형 SUV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해오다 최근 다양한 대형 SUV 수입 차종들이 늘어나면서 판매량에 있어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7월에 다시 한번 반등하며 국내 수입 SUV 시장에서 전통 강자였던 벤츠 2350과 BMW X3를 누르고 신규 등록 대수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2세대 모델부터였는데요. 벌써 6세대 모델을 맞이하고 있을 만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6세대 익스플로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옆나라 중국에서 먼저 송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미 예전에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 등으로 미리 만나보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외관에서의 변화는 우선 전면에서 라디에타 그릴이 기존에 각진 육각형 모습에서 조금은 둥글둥글한 육각형 모습으로 바뀌었죠. 전면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며 전체적으로는 웅장한 전면의 느낌을 주려한 듯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외곽 라인도 라디에타 그릴과 마찬가지로 각진 모습은 사라지고 둥긋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전에 크롬으로 마감되었던 그릴 상단의 라인이 이렇게 LED DRL로 바뀌면서 야간에 보면 이렇게 와이드하면서도 웅장한 라이트 형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점은 반길 만한 변화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 보니 전면부에 익스플로러 영문자 레터링을 배치해 기존에 정직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SUV에서 약간은 유럽풍의 유니크함을 담으려 한 듯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이 사진에서의 익스플로러의 모습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느낌도 살짝 머금고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전면은 구형 모델 대비 확실히 웅장함을 살리는 게 포인트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측면부의 모습은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전장이 기존 5050mm의 전장에서 5063mm로 13mm 정도 길어졌습니다. 물론 휠 베이스 등의 다른 재원은 그대로인 것으로 봐서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은 아닌 듯한데요. 아마도 디자인상 범퍼 디자인에서 조금 더 늘린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네요. 휠의 디자인도 신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선박 프로펠러에서 영감을 얻은 21인치 터빈 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휠에서조차 직선의 느낌을 강조하던 포드 익스플로러가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많이 벗으려 노력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어의 모습인데요. 기존의 약간 깍둑깍둑한 모습에서 테일 게이트 크롬 라인을 하나로 길게 연결하며 마치 테일 램프가 전면에 DRL 느낌처럼 하나로 연결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점등된 모습을 보면 테일 램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범퍼 하단 역시 새로운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면서 듀얼 머플러 팁 역시 상단의 모습과 통일감을 주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얼핏 보면 기아의 페리전 셀토스가 연성되기도 하네요. 아참 또 하나의 익스플로러 로고가 테일 게이트 쪽 크롬 위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 있던 익스플로러 영문자 레터링은 로고가 있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익스플로러 영문자 레터링은 전면 본입과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맞추려 한 듯한 느낌을 주네요. 실내 인테리어는 외관보다 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거의 풀체인지급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더불어 센터페시아 중앙을 완전히 장악한 27인치나 되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는 동승석, 탑승객까지 강제로 바라보게 하는 거대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는데요. 이게 익스플로러 신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 익스플로러 신뢰를 보면 정말 미국 차는 이런 감성으로 타야 하는 거야 라를 너무 강요했던 모습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실내 인테리어는 이제야 제대로 된 플래그십 대형 SUV의 면모를 갖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미를 더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익스플로러의 실내 인테리어가 최대 단점으로 꼽힐 이유는 사라진 듯하네요. 이번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의 전반적인 상품성은 확실히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선공개가 중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미형 포드 익스플로러에도 과연 이러한 변화들이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소식만 놓고 본다면 좋아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죠. 2023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는 22년형과 큰 변화를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만약 이 소식이 왔다면 외관도 외관이지만 탐나는 저 실내 인테리어를 볼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반길 만한 소식으로는 포드의 익스플로러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익스플로러는 가솔린 모델만 존재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저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연비에 대한 압박이 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실제로도 복합연비가 8.3km대라고 나와 있지만 시내 주행이 많은 차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5에서 6km의 시내 주행 연비를 경험하였기에 실로 후달달한 연비를 체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익스플로러의 3.3 하이브리드 모델은 V6 자연흡기 방식을 채택하여 연비 10.4km, 최고 출력 318마력, 최대 토크 44.5의 힘을 발휘하며 그동안 익스플로러의 연비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7인승 리미티드 트림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하네요. 현재 포드 익스플로러의 사전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은 6,92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2023 포드 익스플로러의 공개는 8월 11일경이 될 듯 한데요. 과연 중국에서 선공개된 모델의 모습이 북미형에도 어느정도 반영될지 아님 기존 22년형과 큰 변화 없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국내 수입 SUV 시장에 정통강호 벤츠와 BMW를 누르고 판매 1위를 달성한 포드의 익스플로러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